자,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독보적인 허스키보이스의 주인공 김기태! 아니, 저는 지난 출연 때 깜짝 놀랐어요. 우리 김기태 씨의 안무 감독님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스테파리 씨와 같이 출연을 하셔서 BTS의 Fake Love를 춤을 추면서 춤을 엄청 잘 춰요. 끼가, 끼가 보통이 아니더라고. 제가 평소 때 계속 얘기는 했어요. 내가 이렇게까지 춤을 못 추지 않는다. 그렇지. 자꾸 이제 나포엠의 기훈 씨와 이렇게 붙으면서 온갖으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면 되겠네요. 왜냐면 내가 연습을 하면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번. BTS의 머신! 김기태 씨가 준비했어요. 준비하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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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태 씨가 준비한 댄스 무대. 도박해주세요! 오, 느낌이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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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이! 오이!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윤기태.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. 박기우 씨 모시겠습니다.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? 그냥 가는 거지 뭐. 필드로 필드로. 저기 너희. 나는 거지. 나는 거지. 다른 방면에서 박기운이 이긴 것 같은 느낌. 뭔지 모르겠는데.